안녕하세요. 여러분 민아로마 힐링의 강민서입니다. 오늘도 추석 특집 2탄입니다. 꼬마 신사분들이 나왔습니다. 인사해주세요. 안녕하세요. 오늘은 뭐 할 거예요? 발마사지. 할아버지 발마사지 할 거예요? 예. 그러면 오늘 어떤 걸로 할 거예요? 코코넛 오일, 라벤더 오일, 그리고 예주님 뭐 갖고 있어요? 밸런스 오일. 그렇게 해서 할아버지 발마사지 해줄 거예요. 예. 그럼 한번 해보세요. 할아버지 발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한번 우리 손자들이 열심히 한번 할아버지 발마사지 해보세요. 코코넛 오일을 바르고 그 다음에 무슨 오일을 하는 거예요? 라벤더 오일. 예. 라벤더 오일을 손바닥에 한두 방울 정도 해서 또 발에 바르고 밸런스 오일을 또 한두 방울 해서 바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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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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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끝났어요? 예준이도 끝났어요? 예준이는 어땠어요? 어땠어요? 할아버지 발마사지 하니까? 예준이는 어땠어요? 할아버지 발마사지 하니까? 재미있었어요? 재미있었어요? 안 힘들었어요? 힘들었어요? 안 힘들었어요? 자, 그럼 다음 명절때까지 안녕합시다. 안녕, 안녕.